랜드마스터 루프 박스를 장착하신 고객님들이 사용해보시고 내구성과 편의성 여다지가 쉬워 많은 지인분들을 소개하여 하루에 최소 2대에서 5대가량을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완벽한 밀착을 위해 차량 지붕 위에 있는 루프렉 두 개는 탈거하게 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는 나무 팔레트에 포장되어 있어요. 장착 전 제품을 개봉하고 검수 후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 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과 상탄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공올밀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인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대원지 프렌드에서 루프박스를 장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사은품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에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공우물딩 및 이벳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루프박스만 예약 후 방문하셨다가 다양하게 추가로 튜닝을 함께 하시는 편이세요. 부천에서 방문하신 차주님께서는 가성비 최고의 상품 메이튼 사이드 스텝으로 선택하셨으며 탄테라 메탈 컬러의 차량에 장착을 하셨어요. 메이튼 사이드 스텝은 단일 색상으로 차량 색상과 무관하게 장착이 되는 인기 상품입니다. 메이튼 사이드 스텝에는 머드가드 앞뒤 4개가 포함되어 있어 차량 헨다에 오염물질이 묻어남을 방지해줍니다. 언제든 캠핑뿐 아니라 낚시 아웃도어를 즐기면서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인 보여드릴게요. 저희 매장에는 국내 생산 제품인 유일 언인과 이태리 생산 제품인 피아마 언인을 보유 중이며 타사 언인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언인룸은 별도 판매 상품으로 사계절 모두 사면이 밀폐 가능합니다. 피아마 F45S 언인은 사용하기 편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고리로 언인을 빼고 넣을 수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하고 계신 상품이에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24kg 가스쇼바를 적용하여 문여다듬시 뒤틀리거나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주어 개폐가 편리합니다. 본사 매장에서는 루프박스의 다양한 제품 사이드 스텝 바디킥 필스콘티, AP 튜닝 그릴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하며 현금, 카드 동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루프박스는 1에서 2년 사용할 제품이 아니오니 여러가지 제품들을 꼭 실제 확인 작동해 보시고 선택하실 것을 권장하며 대원지 플랜드 주차장에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